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.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가처분 신청의 신문이 이뤄졌는데요. 역시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. 신동주, 신동빈 형제 간 소송전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.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.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이 이뤄졌습니다.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회장 경영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소송으로 면세점 사업권과 호텔 롯데의 상장을 저지하고 형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양측이 첨예학에 맞서면서 다음번 신문기일은 5주 뒤로 미뤄졌습니다.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입수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손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중국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이 1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입니다.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형제 간 싸움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. 이달 초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신격호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과 한국에서 호텔 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주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라운드 격입니다.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외에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형제 간 법정 다툼의 끝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. 현재로서는 두 형제가 화해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. 장기화되는 소송전이 롯데그룹 경영과 국민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.